여러분의 독서생활을 위한 길잡이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가족의 의미와 본질을 묻고 성찰하는 내용의 책 김성신의 강추신간 오늘은 가족이라는 병입니다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간돼 일본 사회에 큰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입니다 가족도 결국 타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자 주제인데요 책을 쓴 심오주 아키코는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는 작가와 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자는 가족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평생을 외면하고 살아온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야 저자는 나는 그들을 이해했을까 도대체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선 이상화된 가족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와 형제가 다투는 일 없이 사이좋고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 가족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족 이런 가족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일까? 이 책의 저자는 만약 그런 가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오히려 선택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식의 가족주의는 사회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가족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족은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숭고한 공동체인 반면 가족주의는 가족을 명분으로 이성과 논리 나아가 도덕성까지 마비시키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벌들의 경영권 가족 승계나 교회의 사유화 등의 사회 문제 등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족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형태의 현대적 가족의 문제를 사례로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병은 가족 각각이 서로를 이해하고 타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치유된다 가장 숭고한 관계인 가족을 고작 한계로서 작동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한계를 깨는 가능성으로 만들어라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존재인 가족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책 김성신의 강추신간 이지혜의 선택은 가족이라는 병입니다